합의용 치즈 잭 임문 기념 로키 뽑에 800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안주죠 그저 안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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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줍니다 역시 초반은 쉽지 않습니다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뽑아볼게요 만약에 800개에 두개 뽑으면은 진짜 이거는 치즈 잭이 났 은혜를 준거에요 자 이거 갖고 다시 갑니다 자 들어가요 2회씩 레츠고 그걸 실드렸다 봐야죠 그렇지 아 이건 부대기 있구요 제껴요 잠깐만 로키가 어 이거는 내가 이거 모바일로 연결하는 거라서 렉이 없어 내 화면 자체는 렉이 없을거에요 근데 이게 모바일 연결이라서 렉이 있어요 게임에 잠깐만 로키가 로키가 100점 자네 오케이 졌어 자 계속 가요 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잘 안춥니다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호락하지 않은 우리 바로 바로 원 바로 자 지금 상큼하게 150개 날렸구요 자 그래도 이어서 4회차까지 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나왔을때 다음에 뭐 낼거라고 예상은 했었어 우리 다잉 야 황금인데 이런거 안나오지 여기까지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올려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 우리 산적하기구만 요계정이 저걸 오계잖아 그치 채팅으로 나오는 것도 빨라 근데 채팅이 화면에 나오면 좋은데 그걸 아직 모르겠어 난 화질이 좋아서 딜레이가 빨라서 이게 너무 좋다 자 계속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티켓 뽑기는 몇개에서 주는거야? 46개? 이것도 현장이 빼높은데 자 다시 갑니다 렛츠고 에헤 32회 황금 오케이 요거 모릅니다 자 요거 몰라요 자 요거 아 뭐야 이거 미호크 자 미호크요 자 미호크 여기서 뜰법 하기도 한데 아 아 공격수 아 완력초파 이씨 으 줄거 같죠 에헤 에헤 다시 나갔다 들어와서 반복하겠습니다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치고 빠지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부족 치고 빠지기를 좀 하면서 치고 빠지기를 좀 하면서 이제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레쓰 로 이제 10번 남은건데 아 에헤 아 으 어 엑씨 안줍니다 플락끼락 하지 않아요 일단 4회차까지 갈게요 예전에 1,500개 썼는데도 안 뽑혔었어 점점 어두워진다 금세 400개가 되거리네 보석 계정에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건가? 일본게임들은 하나같이 확률이 심각해요 상업용 게임이니까 10개 46개 18개가 없어 이거 하나는 하겠냐 다시 왔다갔다 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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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물이 잃고 가지 않았네 이거 느낌 좋은데 아 빨강이네 아 이거 깃발빼고 완벽한데 깃발빼고 완벽인데 근데 로쿠교 뜰 때 그냥 잘 떴거든 아 공격수 이거 뭐야 일루야라 이런 개를 안 키워요 아 수비수 마잘란 아니야? 한물간 마잘란 한물간 마잘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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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준다 진짜 쉽지 않다 아 이제 일곱발 나왔네 일곱발 나왔네 일곱발 나왔네 일곱발 자 왔다갔다 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의 형을 에스도 안 죽고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3스텝 부기 등장 3스텝이 어디 있는데 뭐 알베로 그러네 3스텝 알베로 주네요 개꿀이네 이거 하지만 이게 목표가 아니죠 남자람이 일단 놓기로 가보자고 계속 갑니다 어? 2.0 다 베라미 아니야? 베라미가 나온다 베라미가 말이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아 이거 또 보물 색깔팩은 또 완벽한데 자 득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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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수비스네 콩이다 콩 칭차구나 아직 완벽하게 떨어진게 한번도 안나왔어 또 수비스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서워하지 아 아 아 아 아 쉽지 않네 이제 다섯 발 남았다 이제 다섯 발 남았어 저 홈에서 홈에서 다시 퐁당퐁당 좀 하나가 하나만 얻어도 성공이다 그치? 하나만 얻어도 성공이야 두개는 무슨 하나만 얻어도 대성공이지 이따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자 가보자 렛츠고 뭔가 한두개가 자꾸 부족해 또 수비수 수비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뭐야 블랙마리아? 블랙마리아는 처음 본다 블랙마리아 수비수네 블랙마리아 수비수 블랙마리아 자 다이아 3개 박았어 앞으로 4방 야 800개 쓰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? 극혐이다 상대기 가보자 마지막 3발이다 제발 오 제발 제발 아 빨간깃발이네 이게 자꾸 한두개씩 안맞아 이번엔 깃발색이 안맞아 5개 중에 4개는 맞는데 하나씩 계속 안맞아 와 과연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와 해피엔딩 강 나오나 어 대점자 뭐야 아 뭐야 습격 우수 없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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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 Corp 아 아 아 제발 아 아 왜이러지 진짜 아 그 깃발색이 계속 안 맞아 recycle 또 그냥 검은깃발에서 안나오는데 나오면 레기야 네 다 공격수 습격상비 습격상비 이제 한발 남았는데 마지막 화살 쏘아올립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여기서 나온 레전드다 레전드 갱신 가나요? 가나요? 그래도 황금깃발 뽑았는데 레전드 갱신 가나요? 아.. 수비수야 와.. 와노루 아.. 다 날린 것 같다 아.. 800개 달렸네요 아.. 개얼번네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치즈가 왔다고 나 기분좋게 했는데 진짜 대접 이따 대접 이따 할거야 아우 아.. 찹찹합니다 아.. 이건 되나? 46개도 없잖아 36개밖에 없어 긴장한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아.. 아.. 800개로 하나 얻으려는 내 욕심일 수도 있었어 아.. 여러분들 그거 잘 모으셨다가요 에이스 야마토 때 쓰세요